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김태현 나 여기 아니지 출입증이 생겼다 진짜 출입증이에요? 네 MBC 출입증입니다 귀엽게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게 어딨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생각이 없네 아이엠이 바로 나야 아이엠이 바로 나야 아이엠이 너무 나 아이엠이 저도 패스해도 돼요? 다 생각해 올게요 안돼요 패스는 해 에브바디 스탠드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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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방송 아이돌 라디오 이 방송에 DJ를 소개합니다 달 뒤 영 뒤 이 조합 도대체 뭔디 이렇게 잘 어울린디 영재씨 영케이씨 나와주세요 메이컷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